심사평을 하는 동안에 멋진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수이자 MC 홍진상님과 함께 독도사랑가요제 시상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사랑가요제 시상식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멋지십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VRB 최후의 가창력과 최후의 매년을 지닌 가수 정말 가수입니다, 가수의 분은 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입니다 역시 시상을 해주실 분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종대 총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명의 대상입니다 대상 오늘 오셨습니까? 대상입니다 원미연님 모시겠습니다 상장 대상 원, 미, 연 위사람은 한국독도사랑문화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신문, 한국연예열보가 주관하는 2013년 전국문화예술경전 대회 제20회 독도사랑거제에서 무수한 성격으로 입상하여 이와 같이 대상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8일 한국독도사랑문화협회 총재 천종대 대표회장 최, 등, 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문칸 드리겠습니다 안내합니다 금산 트로피를 받아가지 않는 분 금산 트로피를 받아가지 않는 분 계십니다 우리 엄양 앞으로 와주셔서 추룡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또 안내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위 트로피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상 위에서 좌측에 보면 엄양을 다루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시상자들이 트로피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어떻게 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우리 앞에 계신 원 비연님께는요 네, 앞으로도 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가수로 활동을 할 때 마음가짐이 무조건 열심히 해야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요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입니다 여러분 청정에서 소개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빗속을 벗고 싶다면 당신은 소나기 되었고 당신이 눈빛을 벗고 싶다면 나는 눈빛을 벗고 싶다면 나는 눈빛을 벗고 싶다면 나는 눈빛을 벗고 싶다면 당신은 소나기 되었고 당신이 눈빛을 벗고 싶다면 나는 그날은 눈빛을 벗고 싶다면 지금 우린 죽고 싶어 너네네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는 기억이 그러다 하는 거지 우리에게 살기 있어 소나기가 들린다 눈보라가 들린다 내가 해결을 더 통신한 당신의 수평성에 당신 이별에 없는 시간명이 남은 맘을 되렸네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는 기억이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는 기억이 그러나 하는 거지 우리에게 살기 있어 소나기가 들린다 소나기가 들린다 그러나 하는 거지 우리에게 살기 있어 소나기가 들린다 소나기가 들린다 은포라가 들린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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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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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